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대륙에서 큰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스촨성 간쯔주 야장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남소부 윈난성에서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진화인력 3명이 숨졌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화재 지역이 늘어났고 진화작업도 더뎌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맘때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일 텐데요 건조한 봄날에는 작은 불씨라도 다시 보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멕시코 통신원 연결해서 주 멕시코 중국대사관이 자국 예술가들의 공연에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주 거론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엘 살바도르죠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이유부터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2이지 밖에 낙하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44분쯤 서해안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40분 후인 8시 21분쯤 같은 장소에서 세 번째 탄도미사일 1발을 또 발사했다라고 표했는데요 이 미사일 3발은 모두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됐고 비행거리는 약 350km, 최고 고도는 50km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1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선 결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율로 우선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60% 진행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87.26%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선이 확정되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집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타니아 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교체를 압박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지금 선거를 치르면 전쟁에서 진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타니아 후 총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 역시 이스라엘 국민 뜻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타니아 후 총리가 라파를 공격하기 전에 민간인을 대피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군의 라파 진격 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6일 저녁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케비크에서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케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최근 폭발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현재 남쪽과 서쪽 두 곳으로 용암이 흐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명한 온천 관광지인 블루라구는 폐쇄됐고 4천여 명이 사는 근처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은행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지를 논의합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과 기업의 임금 인상 등으로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마이너스 0.1%인 단기 정책 금리를 0에서 0.1%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더라도 N화의 극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르를 뽑았다 그렇습니다 87.26%인데요 지금 60% 진행된 상황에서 이런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80%대를 기록하면 이게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도 경신하는 겁니다 거의 90% 가까이 나오지 않나요? 87%니까요 이전 최고인 기록이 지난번 대선에서 기록했던 76.7인데 이게 벌써 굉장히 많은 숫자로 뛰어넘은 셈입니다 무스크바 시각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74.2%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2000년, 2004년, 2012년, 2018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승리를 하게 된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6년간 계속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탈린,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세웠던 29년 집권 기간을 넘게 되어 30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2020년에 개헌을 해서 2030년이 되면 또 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당선이 되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도 정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6년 집권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18세기 예카테리나 2세가 세웠던 재위기간 34년도 넘어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보다 러시아를 더 오래 통치한 인물은 43년간 통치했던 러시아 제국의 초대 자르인 표트르 대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르를 뽑았다 이렇게 정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승리 연설을 했어요 러시아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발리에 대한 언급을 처음 했습니다 죽기 전에 서방 억류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서방인질 나발리를 포로 교환하는 데 동의했었었다 나발리의 죽음은 슬프다 그가 독일에서 러시아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아무튼 다섯 번째 취임식이 5월 7일경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지지율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또다시 선택한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대체할 수 없는 리더십이 역시 꼽히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지율이 내내 80%를 웃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연금개혁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지율이 그런데 전쟁 전보다 전쟁을 하고 나니까 훨씬 높아지게 된 겁니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이 푸틴 대통령이 90년대에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이걸 다시 번영의 시대로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쟁에 영향을 미쳤어요 서방이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펴고 있으니까 러시아인들을 결집시키는 애국적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장이 러시아 영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격이 없고요 서방 기업들이 나갔지만 이걸 자체 브랜드가 또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크게 전시 상황이라는 걸 체감을 하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imf가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는 1.1%라고 예상했었는데 1월에 2.6%로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방 전체랑 지금 러시아가 맞서는 형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다시 됐다라고 느끼는 러시아인들이 또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발리가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반정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점을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세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봐라 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라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 장기화하거나 더 전쟁을 키울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동원령을 또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의회가 작년 7월에 이미 징병 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 상황도 그렇고 러시아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현대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단 한 사람 네 모디 총리입니다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인도도 총선 일정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 44일간 치러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결과가 6월 4일에 이제 발표된다라고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유권자가 9억 6,880명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투표소가 105만 곳이고요 전자투표기는 무려 550만 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선거다라고 CNN이 지금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여당인 인도 인민당 소속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15년간 장기 통치를 하게 돼요 모디 총리도요 이쪽도 그러네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내루 총리 그리고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가 세웠던 집권 기록을 다 경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현대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단 한 사람 이걸 블룸버그 알자지라 BBC 등이 단 제목인데요 일단 인도에서는 힌두 근본주의에 사로잡힌 과격파다라는 평가도 있고 가난한 인도인들에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했고 인도 경제를 눈부시게 성장시킨 실력파 정치인이다 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사랑과 혐오를 동시에 받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요 여기도 푸틴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80%에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빈민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식량과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고 있고요 또 총리를 맡는 동안 인도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유치했고요 최근에 달착륙에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성과가 쭉 이어진 것도 지금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지만 3년임에 성공하면 인도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힌두 민족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디 총리가 그래서 워낙은 초대 총리 이후에 인도에서는 세속주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고요 여당이 연방 하원 전체 의석 543석 중에서 370석을 확보하는 걸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370석 넘게 차지하는 건 인도에서 1984년 선거 이후에 처음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에 어떤 기록을 세우는 그런 총선이 되겠네요 다음 이야기도 오늘 역사에 새로운 당을 넘긴다 오늘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까지 다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16일에요 영국 웨일스 자치정부에서 유럽에서 첫 번째 흑인 지도자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본 게싱 웨일스의 경제부 장관이 주인공인데요 이 게싱 장관이 이날 웨일스의 제1당인 노동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51.7%를 득표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20일에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1974년에 잔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현지인 잔비아인이고 아버지가 웨일스인입니다 이 게싱 장관이 승리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긴다 내가 모든 유럽 국가에서 첫 번째 흑인 지도자가 되는 영예를 누려서일 뿐만이 아니라 세대의 눈금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미래를 향한 더 자신감 있는 행진을 이어가길 바란다면서 흑인들을 독려하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20일에 취임을 하면 영국의 주요 4개 정부에서 백인 남성 수장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시 순행 영국 총리는 인도계 남성이죠 훈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파키스탄계 남성이고요 그리고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공동 수반인 미셰론인 엠마 리틀은 백인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까지 영국 내각에 유색인종이 없었거든요 장관들이 없었습니다 그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한 20여 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AP통신은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와 제국의 유산과 싸우고 있는 영국에서 놀라운 순간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치러질 영국 총선에서 이제 야당인 노동당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노동당의 키어스타머 대표가 이 개싱 내정자에게 영국 전역의 노동당 정부를 세우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축하 인사를 보냈고요 집권당인 보수당 소속의 순행 영국 총리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기록을 계속 세우는 게 말씀드렸지만 인종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조금 높았던 벽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게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힐링인가 킬링인가 네 힐링을 하러 갔다가 힐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고요 국내에서 지금 한 달 살기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태국의 치앙마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공기가 안 좋은 도시입니다 치앙마가 네 한 해에 100만 명이나 관광객이 찾는 인기 지역이거든요 대기질 분석업체 IQ 에어에 따르면 치앙마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15일과 16일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16일에 초미세먼지 입자 농도가 3제곱미터당 224마이크로그램이 됐는데 네 이게 세계 보건기구 권고 수치보다 40배나 높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앞이 뿌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치앙마이가 안 좋은가 농지를 개관하려고 농작물을 태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이러면 굉장히 대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산불이 또 많이 일어났어요 배기가스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만 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코로나 때 쓰던 마스크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해외 여행객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방문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거든요 그래서 타위신 총리가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내놨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태우는 농민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타위신 총리가 작년 8월에 취임할 때부터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적극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대기오염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배상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승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농작물을 태우는 게 오랜 관습이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아침에 벌금 매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취약마이 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얘기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네 오탄희 선수 얘긴데요 최근에 결혼을 해서 그런가? 가 아니고요 딸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인연은 오탄희 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2월 29일에 오탄희 선수가 결혼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3월 1일 열린 일본 주식시장에서 이 오탄희 공업의 주가가 전날 종가는 8710엔이었는데 만엔으로 1290엔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 관련 없는 거죠? 오탄희 선수는 가업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오탄희 선수가 뜰 때마다 이 회사 주가가 자꾸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탄희 테바주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가 2019년 상반기 때만 해도 평균 주가가 4천엔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있었잖아요 오탄희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했죠 그렇죠 만엔대가 넘어갔고요 대회가 끝난 후에 6천원대로 하락을 했는데 오탄희 선수가 월간 15개 홈런을 치면서 1년에 15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월가 6월 말에 다시 만엔대를 넘어섰고 이후에 또 잠잠해졌다가 결혼 발표를 하니까 또다시 주가가 오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탄희 공업은 그냥 오탄희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업가가 만든 아주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김 씨 무슨 공업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1946년에 도마야현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전력통신용 가선 철물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체는 도쿄에 있어요 그래서 오탄희 선수 고향은 저 동쪽에 이와태현이거든요 동북지방이에요 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곳에 한 해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아니 오탄희 선수랑 관계도 없는 기업인데 여기 투자하는 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앞으로 오탄희 선수가 결혼 시간 올리면 지금 결혼 발표만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 시간 올리거나 많은 돈 넘겠네 성적이 좋으면 떠오를 텐데 살까? 이런 분들도 지금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탄희 공업이라고 해서 이름 잘 지어내려고 했더니 이쪽도 원래 자기 성이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었던 거죠 운명이다 그렇습니다 운명 공식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다음 이야기 넘어갈까요? I in the sky 네 이게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유명한 제목의 노래잖아요 사실 이제 CCTV에 대한 얘기라 I in the sky 하늘에 달린 눈인데 지금 하늘에 달린 눈 때문에 뒤집힌 곳이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바우딩 대학교인데요 한 학생이 강의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서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이었는데 천장에 감시 카메라가 수없이 줄지어 매달려 있는데 세봤더니 거의 학생 한 명당 한 대씩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소름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나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1대1로 그래서 학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강의실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이건 디지털 교육 자제용으로 달아놓은 거다 그래서 책상에 있는 터치 패널과 결합이 돼서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의 북글씨 쓰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았다라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리고 학교는 이 카메라가 다른 수업 중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기간 때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감시하는 거네요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불편한 거죠 아니 그럼 디지털 감옥이냐 교실이 이렇게 싫어하는 우려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 대학이 감시용이 아니라지 않느냐 우리 대학에도 비슷한 설비 있더라라면서 괜찮다라는 반응도 있다고 해요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는 감시 카메라 사용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집에서 감시 카메라로 학업 태도를 지켜보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월에 한 학부모가 영상을 공개했는데 아들이 9살인데 공부 시간을 매일매일 중국 온라인에 공개를 했습니다 SNS에 공개를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백 명이 시청을 하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생중계를 해봤더니 아이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게 줄어들고 숙제를 전보다 두세 배나 빨리 하더라 나는 부모로서 만족스럽다 저희 아이도 9살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CCTV도 그렇고 일상이 다 어딘가에 저장된다는 건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입장은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헤드라인과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1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방송 보내드리고요 방금 이야기 나왔던 I in the sky의 알람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I in the sky의 past I in the sk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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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원 취재수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렇군요 멕시코 멕시코 가상 가상 또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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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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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은 본인의 비서실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아 후아나 로드리게스트 대개바라라고 하는데요. 여성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는데 그전에는 자기의 회계 책임자였어요. 개인 회계사 이런 걸로 일했던 사람이고 비서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정치나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고 그래서 본인은 이 사람을 내세워서 뒤에서 마크에 휴직은 휴직대로 하면서 마크에 결국에는 제가 국정을 운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위헌 논란이 강하게 제기됐고 특히 미국 정부도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이 대박을 내면서 이런 논란은 사실 자주 흐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새 임기는 6월 1일에 시작합니다. 6월 1일부터요. 경제나 워낙 범죄율도 높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잡아줬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좀 약간 마음대로 노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약간 그래서 겹쳐 보이는 게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죠.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네. 모두 좀 이렇게 약간 자국 정치판에서 해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대권을 또 차지하고 언행도 매우 논쟁적이고 네. 좀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이래서 논란이 항상 뒤따르고 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본인이 취한 정책이 국내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에도 막강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켈레도 이렇게 자기를 포함한 세 사람을 언론들이 많이 비교하는 거를 좀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지지 의사를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또 밀레이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합쳐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통령으로 동시에 임기를 수행할 거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우익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도 한 걸 보면 트럼프를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좀 운명적인 그런 걸 느끼는 건가요? 자 일단 엘살바도르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표를 처음 도입을 했다. 이 부분인데 뭐 이런 국가가 또 있을까요? 네. 거론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1순위는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좀 경제가 아무래도. 네. 경제가 나쁘고 자국화폐가 가치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인플레도 지금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잡겠다 했는데. 잡겠다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 또 밀레이 자체가 또 달러화로 자기네 폐소화를 달러화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엘살바도르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엘살바도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아르헨티나는 공식 계약 체결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폐소화도 사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제리아가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역시 나이제리아도 자국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미달러와 대비 43%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혹시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 역시도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엘사이바도르처럼 아르헨티나는 파나마도 중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이 근처에서 좋은 신호가 있었다. 그럼 좀 따라할 수 있잖아요. 남미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좋지만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게 괜찮을까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동성이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하락 시기로 진입할 수 있다. 슈마슬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비트코인 윈터?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동성이 높아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지금 법정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데에는 정책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상태가 어떻게 될지 또 이런 것도 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코너에서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나라 엘사이바도르 그리고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OED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마치면서 끝곡으로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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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